무혐의 주장하셨는데 그 입장은 그대로 이신가요? 바뀌면 안 되죠. 아닐까요? 어... 경찰에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알아봐야죠. 가서. 염색이나 털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보선 맞고 오겠습니다. 가압했다. 무혐의 주장. 무혐의 주장. 무혐의 주장. 무혐의 주장. 무혐의 주장. 무혐의 주장. 그 입장은 그대로 이신가요? 바뀌면 안 되죠. 안 할까요? 가니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어.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 와야겠죠. 오늘 조사에서 혹시 경찰이 증거라든지 제시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었어요. 오늘 4시간 동안 조사 받으셨잖아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웃다가 끝났습니다. 웃다가. 장난이고요. 네.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데. 추가로 호수님 말씀 있으신가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합 검사 좀 상담. 네. 네. 감사합니다.